아이고 왜왜 어우 오 해골 우리한테 왜 그 줄이 있어? 뽑아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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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정신 차려 빨리 일어나고 아아아아아아 싱그러워 우리 우리 무슨 지옥인것이 아냐? 지옥인것 같은데 우리 무기도 사라졌어 와 와 지옥 아니면 파성 파성인것 같아 여기 내려가면 돼요 와아 근데 분위기 분위기 멋있네 분위기 멋있어 그럼 얘는 무슨 헬멧 아니 헬멧이 아니에요 그냥 똘이였어 아오케 근데 전 궁금한것은 그냥 이 게임 아음 그냥 게임 플레이어한테 스토리 어느정도 알려줬는지 왜냐면 아직 그냥 스토리 하나도 없었어 우리 우리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조차 몰라요 다만 시츠가 엄청 많아요 어 잠시만 이거 이거 이것도 약간 잠깐 이거 무슨 이건 이거는 다리처럼 보이는데 이거 무슨 저거 또 무슨 시츠인 것 같아요 오 진짜 그래픽은 멋있긴 해요 그래픽은 그래픽과 분위기 멋있긴 해요 멋있긴 해요 아 우리 어디 잠시만 우리 어디에서부터 왔어 아 그쵸 그렇게 해야돼요 또 무슨 시츠 있네 아 이까지 발이 나는 것 같아요 무슨 먼지인 것 같아요 저 애들이 어떻게 죽었을까 아 물과 음식도 없었고 그 바람 소리 약간 바람 소리 아니라 무슨 귀신 같아요 귀신들이 노래 부르는 것 같아요 우와 오하 이거 아까 봤던 과조 약간 아유처럼 보이는데 오 어우 저거 더 멋있어 이쪽으로 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아마 진짜 그냥 여기 들어가야돼 들어가야돼요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해요 흠 입구 찾을 수 있다면 말입니다 아 아 등이 아파요 포비처럼 아픈 것이 아니지만 저도 좀 아파요 건물이 크네 아마 여기 들어갈 수 있어 점프 버튼 있었으면 어 거기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거 뭐예요? 돌처럼 안 보여요 이거 약간 오르게닉처럼 보이는데 아 입구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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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퍼즐 있을까 여기 아마도 공포게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징그러운 게임 징그러운 퍼즐 게임 문사 괴물이라도 없는데 와 워킹 시뮬레이터 거기 문이 있어요 여기 먼저 들어가자 기단 올라가서 그리고 퍼즐 풀자 있다면 말야 있다면 음 오른쪽 아니면 왠 오른쪽 흐흫 야야야야 오케이 전 김을 말하자마자 김을 생겼어 사라졌 사라졌죠 거기 뭐가 있어 거기 뭐 어딨어? 아 이쪽으로 가자 기물 안쪽으로 기물 없는 쪽으로 가자 근데 이거 동그라미 동그라미? 원거리? 아니 어 서글 이에서 모든 길 괴물로 가르켜요 음 우리 인사 아 오케이 고마워요 이쁙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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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마자 남성적인 사람인가 형 주는 줄 줄 줄 줄 오우 하트? 이게 뭔데? 모빙해? 아닌데 이거는 아직 사용하지 못해 우리 다시 망치 필요한 것처럼 보여요 이상한 소리가 너무 많아요 정신건강에 안좋은 게임 심하진 않아요 당신 손으로 문 열어요? 아 그 뭔데? 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 머리 조심하세요 아 문 여는 기계? 아니 아직은요 아 잠깐만 우리 지금 아 아까는 거기 있었죠? 아 오케이 아 여기 있었어 바로 여기 있으면 돼요 아 나이스 cool 오케이 왜이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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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네네네 헝 다시 친구 필요하.. 필요할까? 오 내리세요 엘리베이터 오케이 다른 거 못 하면 엘리베이터 타자 버튼이 많아 아 이거 엘리베이터 버튼인 것 같아요 이쪽으로 아 하하하하하 개무적으로 가야 돼 오 소리 지르는 소 소리 지름 소리 지르는 소리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오 비명 소리 아 아 아 오케이 길 연결 나이스 오 오케이 여기 지나가면 안 돼요 네 지나가면 안 돼요 오우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도망갔어 나쁜 놈아 여기는 버튼이라도 아 여기 올라가자 길 막혀있어 막혀있어 오케이 게임을 타러 가자 오우 오하 오케 이거는요 뽑자 나 뽑자 나이스 잘 되네 잘 되네 생각보다 지금 거기 지나가자 오 와 아 아 싫어 지금은요? 이야 네? 야 무기 헉? 저 김... 저 김 우리한테 지금 무기 줬어? 친구인지? 적인지 아군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길 잘 선택했는데 지금 무기 있어서 우리 거기서 왔어요 어디로 갈까? 한번 거기로 가고 싶어요 여기 무기 뭐가 있을까? 여기 무기 뭐가 있을까? 어 나이스 하! 아 또 이런 퍼즐 있네 오케이 잘됐어요 아무것도 안 바꾸는데 아마 다른데에서 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 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 괜찮았어요? 으으으 아 우리 그런 거 없네 오케이 그거 찾아야 돼요 아 우리 그거 아마 마지막 복도에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바로 그나편으로 가야돼 네 바로 거기로 가야돼 거기로 오우 거기다 시츠가 많아요 오우 거기다 시츠가 많아요 여러분 너 봤지 네 아이고 길막 음 이거 안 돼요? 우리는 그 손 사이버팡크 사이버팡크 손 사이버팡크 손 찾아야돼요 아아 우리 이 펜 멈췄죠 아직 지나간 아직 안 지나가 봤어 거기 있을 것 같아 나이스 굿굿굿 길이 너무 좁아요 아마 여긴 것 같아요 나이스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이렇게 아 또 이런 퍼즐 있네 이 퍼즐이 더 어려워졌네 헤헤 더 복잡해졌어 근데 우리 똑똑하니까 불렀어요 다만 지금 무슨 쇼크파이어 하는지 아 여기는 엘리베이터 거기 가기 전 아마 여기 밑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역시 아무것도 아참 여러분 음 이 게임의 첫 번째 영상은 구독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다른 스웨터 입는 이유는 다른 날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구독자분들에게 우리 커뮤니티 오셔서 음 뭐 반영합니다 커뮤니티 오신 것을 반영합니다 아 여기 우리 이거 찾아봤어요 음 네 네 열쇠 감사드립니다 다만 지금 어디로 가야 하나 이거 뭔데 우리 열쇠 아니 무기로 다 열쇠네 손이 열쇠 손 손도 열쇠되고 무기도 열쇠되고 이 게임은 다 열쇠입니다 아 이거 지금 되나요? 여전히 안 돼요 이런 문 아직 하나도 못 열었죠 그거 어디에 열쇠인지 열쇠인지 진짜 궁금합니다 모션 블러어 인 것 같아요 모션 블러어 없습니다 손 열쇠 손 열쇠 어디에 쓸 수 있을지가 확인해봅시다 아마 여기는요 아닌 것 같아 여기 여기 여기도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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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여기서 아직 안 돼요 빨리 내려오죠 빨리 올라가죠 오우우우움이 northern 빨간색이 너무 예뻐 안녕하십니까 음흠흠 거기 가기 전에 한번 여 아 여기는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맵 없어서 이 게임 그냥 이런 빵 다 진짜 외워야 돼요 저 같은 길치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요 글 잘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역시 안 맞아요 여기 시치 언덕이 있어서 그럼 역시 길 하나밖에 없었지만 많은 길 마지막으로 선택했어요 그거는 네 가끔은 그렇죠 저는 여전히 지금 진짜 궁금해요 음 무기라도 있을까 아니 여기도 틀리죠 아니야 아니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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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 뭐 뭐 뭐 하세요 아 아 그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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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그 단어가 뭐지 아니 영어로도 생각나지 않아요 거기 그 시체 언덕이 있죠 액체 놓으면 없을 거예요 네 나이스 막힌 길 아이고 그 뭐 이것도 청소한 청소한 방법이지 그럼 거기로 가자 여기 뭐 있을까 우리 신발이 없는데 발로 거기 들어가고 싶은 것이 아닌데 다행이다 여전히 시치기만 약간 이 애들이 여기 도망할 모습이었는데 왜 그런가 여긴은요 잠깐만 이거 약간 인간처럼 보였는데 근데 아닌 것 같아요 뭐 퍼즐 저는 그다지 바보인 것이 아니네 그거 만지 떳기리 알려주세요 근데 효과가 없었는데 전 이거 보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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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엘린 게임 다시 보고 싶어요 이런 그래픽으로 엘린 게임 새로운 엘린 게임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는데 여전히 안 열었어 오케이 오케이 지금 가능하네 나이스 여기 맞았어 여기 맞았어 지금은요 새로운 퍼즐 새로운 퍼즐 퍼즐 풀자 어떤 퍼즐인가 이게 여기 여기 아니 여기 여기 하! 빨리 불어오는데? 생각보다 오오오 연구 연구? 아니 연구 아니야? 그거 어 가끔은 아 그거는 제일 어려워요. 가끔은 그냥 말하고 싶은 거 말하지 못해요. 그냥 이제 어 제대로 온다는 거 생각나지 않았어? 얘는 솔직히 말하자면 토비보다 좀 더 괜찮아 보이는데? 아 다행이다. 이거 안 돼요. 이건요? 음... 그게 뭔데? 아... 이... 저는 약간 그... 오오오. 그거 문 여... 오. 친구예요? 친구세요? 음... 저는 아까 토비 이라는 사람 찾았는데 혹시... 죽어요? 어... 안녕하십니까? 얘는 죽었는데? 진짜 토비보다 더 괜찮아 보이는데 안전해 보이는데 근데 그냥 죽었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같이 좀... 게임 했을걸. 아... 여기 맞... 여기 맞았어. 아이아이아이. 이 문 찾기가 너무 어리걸련대. 어이없어 진짜. 아 나이스. 게임. 어! 무선으로? 오케 무선. 무선 효과? 좋은데? 다시 따라요? 다시 따라요? 어? 오케 쿨. 이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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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 오와. 여긴 창문이 깼어요. 와... 와... 밖의 분위... 분위기가... 스읍... 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 여러분... 우리... 지금 어디있지? 잠깐만 우리 다시 어... 우리 이미... 우리 여기 이미 있었는데? 아닌가? 아니 그냥 그렇게 보여요. 이렇게 파괴된 장소에... 이렇게 파괴된 장소에... 아직 안가봤어요. 다만 이... 방 레이아웃... 비슷하긴 해요. 그 어려운 퍼즐 이런 방에 풀었죠. 거기 지금 못 가지만... 그냥 야... 그냥 여기 열자.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타임... 바바디바... 엘리베이터 타임... 바비디바... 그냥 진짜 이... 이 엘리베이터 음악이 있었으면 갓게임. 그거는 이 엘리베이터... 음악이 있었으면 갓게임. 파팡... 어? 왜왜왜왜? 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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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소니 어디에서 나... 어디에서 왔어? 누가 우리를 안아주고 있는데 언제부터요 그거는 좀 이상한데 전 그거 마음에 안 들어요 못 본 걸로 합시다 네 전 그거 좀 더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뭔데 어 왜 오케이 무슨 족발인지 몰라요 거기 갈까 여기 갈까 하나 둘 셋 여기로 여기 먼저 여기 벽이 이뻐요 뭐 예뻤다는 말이 그들 하지 만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음악은 네 우리 이미 이런 이런 데 있었는데 우리 처음에 있던 곳이 아니면 그냥 비슷해 보이는 곳인가요 전 그거 지금 참 궁금한데 근데 이렇게 빨리 다 파괴된 것이 불가능하죠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긴 해요 네 우리는 게임 시작엔 이런 곳에서 태어났죠 거기도 무슨 문이 있어서요 우리 아직 못 열는 문이 있었죠 우리 드디어 이 문 열 수 있네 이 문 아니면 혹시 그냥 밖에 그냥 해가 쪘어요? 그래서 지금 다 달라 보여? 몰라요 열자 이거요 오케이 여기도 이쁘긴 해요 이거 또 엘리베이터인가? 아니면 아 네 역시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더 게임 엘리베이터 더 게임 복도 더 게임 무서운 복도 더 게임 오하 그럼 다음 영상으로 계속해 봅시다 다음을 봐요 바이바이